안녕하세요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모든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저와 4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건강과 행복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